안녕하세요. 이혜련입니다. 저는 사춘기가 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올해 일한지 20년이 된 워킹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네이버에서 현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사실 딱히 제 스토리라고 할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그러하듯 저는 일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새 제가 40살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문득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했죠. 아니야, 나 진짜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회사도 다니고 애들도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뭐. 됐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전 제가 일을 좀 무리해서 했는지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 왜 여기 혼자 누워 있어? 어? 나만 힘든 거 아니었는데 왜 나만? 하면서 억울함이 막 솟구쳐 올랐어요. 화도 났고요. 나를 도와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누워 있는데 불현듯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흙수저세요. 당연히 저도 흙수저로 태어났죠. 매우 가난했고요. 집 밖에 화장실이 있는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렇게 싱크대에서 엄마가 이제 저와 제 여동생을 물을 데펴서 이렇게 씻겨줬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몇 년이 흘렀더니 점차 형편이 좋아졌고 저희도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학구열이 좀 높으셔서 저를 막 사립학교에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노력하셨던 거죠. 그렇게 형편이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크게 부도를 맞게 됩니다.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제 기억에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작았을 텐데 제 키보다도 아주 큰 이민 가방 4개를 이렇게 짊어지고 도망치듯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이렇게 007급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셨는데요.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빠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비닐이 나올 때도 있고 가발이 나올 때도 있고 단추 꾸러미가 워르르 쏟아질 때도 있었어요. 아빠가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로 그렇게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친구 한 명도 없이. 근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견뎌주셨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트터지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희 가족 모두 다 잘 살고 있고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아빠, 엄마를 생각을 했더니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잃고 그곳에 갔던 저희 엄마, 아빠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보다도 어렸던 35살이었어요. 난 왜 여기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거지? 하고 좀 못나 보이더라고요. 속상했고요. 제가 안주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다짐을 했어요. 그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저를 찾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했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저 스스로 저를 찾을 수 있었던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제 꿈을 적어보는 거였어요. 네, 이 나이에 꿈 적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종이에 제가 하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되고 싶은 저의 꿈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힐러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노하우들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것은 돈이었습니다. 전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을 이루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리석게도 돈 공부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돈이 중요하지 정도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간절히 돈을 갖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요. 저희 아이들한테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 끈기를 남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쏙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한 것은 제 습관과 시간을 재배치하는 거였는데요. 저희 화장실 가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SNS 보는 그런 습관들은 아예 그냥 앱을 다 지워버리고 경제 뉴스를 본다든지 영어 흘려듣기 같은 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빈둥거리면서 아이들 안고 TV 프로그램 보던 것들은 우선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에게 당장 필요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필요한 공부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했던 일은요. 저는 저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저도 워킹맘이에요. 너무 잘 알죠. 엄마들이 자신의 시간을 갖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저 또한 그랬어요.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어느 두구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일주일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나의 취미를 하나씩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사실 인생이 노잼이었어요. 저 되게 잘 놀게 생겼죠. 근데 저는 취미도 특히도 없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스로 깨부수시기로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소문난 음치에 박치예요. 그래서 노래방 가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도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러 갔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네 곡의 노래도 녹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나 가죽 공예도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모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표현해 드렸어요. 그래야 제 행복감이 올라가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매일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이클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건강해지고 했더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흔이 넘었지만 식스팩 복근을 만들기로 도전하고 1년에 한 번씩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찍은 저의 사진입니다. 네 저를 봐주셔야죠. 누군가는 저한테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많은 친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해요. 독하다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변화된 제 모습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만의 스토리로 제가 채워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저는 엄마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저의 길을 스스로 도전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과거의 저처럼 뭔가 우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꼭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힘이 드신다면 종이를 꺼내서 여러분의 꿈을 한 번 적어보시는 건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한 달 뒤 1년 후의 모습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걸 저는 경험했고 그걸 분명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이 화이팅하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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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